골프참 갑니까? 골프참 갑시다. 가야 돼. 골프 찬. 골프 찬. 골프 찬. 골프 찬 원샷을. 지금 동현 씨 강력한 모습 보고. 이건 진짜 잘 들어야 되는데. 끝내려면. 꼴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보여. 주세요. 골프찬에 원샷. 난 아닐 거야. 골프찬 누구입니까? 또 동현인 것 같은데? 동현이 형 씌워. 어어어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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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1등이었는데 아까 원샷 뻗었잖아 1라운드 1등이 2라운드 꼴찌가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동현이 형보다 나 그래, 오히려 나 잘 됐어 잘 됐어 나래야, 무조건 앞부분 잡아야 돼요 근데 서로 알지도 한 번만 들어보죠 자, 옆에서 약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번주에는 지금 볼륨을 완전히 올리면 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동현 선배도 같이 듣는 거, 오케이 자, 갑니다 골드찬 세뱃돈 줄넘 어 형 형 형 형 형 형 Oh, I love you 누구든 말해도 내 마음을 표현하기 모자라 Oh, I love you Oh, I love you 이제라도 내 맘 받아줄래 오, 잘 들려 엄청 잘 들려 맞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 맞는데? 며칠 지나 맞는 것 같은데? 서로 알지도 맞고? 새로 들은 거 있어요? 서로 알지, 너무 서로 알지 며칠 지나 낙도 없이 어떡하면 어쩌지 서로 알지 시크릿 넘버 거의 뭐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갑니까? 바로 출발해요 1차 출발 이게 맞는데? 유대로, 유대로 이대로 완전 맞아요 예지원 씨 일단 정답 전으로 모십니다 제가요? 예지원 씨 정답 전으로 모십니다 시크릿 넘버 시크릿 넘버도 있고 좋겠다 근데 왜 시크릿 넘버를 서로 알지? 서로 시크릿 넘버를 아니까 전화를 달라는 건가? 다음 넘어가는가서도 약간 엄청 연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김동현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정답이다 확실하구만 정답인 것만 정답인 것만 지금 4년, 5년 차인데 가사가 뭔가 왜 저게 나오지? 하면 답이 아니었어요 아예 바로 뻥튀기 빵 나오면서 실패 뜨고 어디가 틀렸지 혼란에 빠지죠 연석 씨는요? 네? 정답이에요? 저는 100%입니다 100%입니다 갈라집니다 동현 씨와 갈라져요 꼭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갈라주더라고 동현이 형이랑 김동현 씨 빼고는 다 이대로 간다 너도 알겠지? 갑니다 가야죠 예지현 씨 고렛나주 뽑아도 돼? 틀리메 고렛나주 뽑아도 돼? 틀리메 고렛나주 뽑아도 돼? 맞을 것 같아요 맞으면 고렛나주 뽑아 맞으면 맞으면 뽑을게요 양주에서 뽑습니다 다 뽑아 자, 갈까요? 상종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며칠 지나 연락도 없이 어색하면 어쩌지 서로 알지 시키는 거 딱 떨어졌습니다 자유리듬 자유리듬 동협형 스타일 과연 정답 과연 잡으세요 잡으세요 1등 잡으세요 정답이 아니면 정답이 되면 큰일나 정답 3 3 2 1 cart 아프다, 여기는. 가만있어, 가만있어. 정답입니다.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뭐가 됐든 여기는 자꾸 나고 저기 항상 난리가 나. 우리 축제야, 축제. 엑스레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봤어. 시크릿 맞혔어, 시크릿. 또 없이. 또 없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해님 양도 너무 먹고 싶어요. 문학전골은 통째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자, 입장합니다. 운학전골 1인분씩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보다 빨리 맞혔죠? 잘했어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해 주세요. 이제 근육이 생겼어요. 우와. 아주 쫀득쫀득하니. 거기다 우렁쌈장을 살짝 푸는 것 같은. 그 칼칼함이. 연석 씨 오늘 함께하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잘 맞출 수 있을까? 잘 들을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보다. 반전이다, 반전. 생각보다 지금 활약한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잖이 활약을 했다. 1라운드의 주인공이다. 예산 손 챙기지 마. 예산 손 챙겨. 이렇게 일어나서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는 못 사. 우리 예지원 씨 오늘 어떠셨나요? 박스 빼고는 다 재밌었어요. 박스 안. 그래. 박스 안. 코멘트를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이런 거 다치지 말고 다리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놀토 예이스! 고맙습니다!